탈춤 여기가 아까 그 두 분이 이야기하셨던 팔춤 보는데 거긴가 봐요. 여기네요. 여기 써있어요. 하회, 별신, 구탈놀이 야 이거 멋있다 엄청 크네요 와 야 안에 되게 잘해놨다 옛날 극장인가 보다 라이브 라이브로 봅시다 역시 공연 라이브죠 자리를 잡고 거짓말 와 와 2-3 4-3 2-3 뭐지 oh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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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